안녕하세요. 예스행복TV 운영자 양기영입니다. 오늘은 걸음은 가장 효과적으로 걷는 건데요. 뇌를 위한 보약 걷기에 대해서 저희 동산에 올라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연두색으로 변하는 이 동산 정원 오르막길입니다. 자, 뇌를 위한 보약 걷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방법은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걷기는 뇌에 주는 보약이다 라고 했는데, 왜 걷기가 보약인지, 내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산책을 하면 산뜻한 기분이 들고, 또 암기가 잘 되고 잘 안 풀리던 일이 산을 걷다 보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 산뜻한 기분이 들고, 암기 못했던 일이 암기가 잘 되고, 또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또 그렇게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보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강의 철학적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헤밍웨이는 방안을 서성이며 원고를 썼고요. 또 아인슈타인, 천재의 두뇌를 가지신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2.4km 걷기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고 사고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뇌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 걷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죠. 미국의 일리노이드, 일리노이드 대학교에서 아스 크라이머 박사팀이 연구한 사례를 보면 걷기가 전두여부 기능 개선을 하고 또 이런 개선을 하는데 실험, 연구한 내용을 보면 운동도 않고 매일 앉아있던 노인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매일 1시간씩 걷기하고 B그룹은 그냥 산소가 적은 스트레칭을 시킨 후에 6개월 후에 뇌의 변화를 아마 측정해 보니까 스트레칭 그룹 부분은 그런 어른들은 변화가 거의 없고 1시간씩 걷는 그룹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뉴욕, 뉴욕 아인슈타인 의과대학교 홀처 교수님 연구를 하나 더 보면 70대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걷기를 조사했는데요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고득점, 고득점, 고득점이 나왔고 또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을 걷고 또 등산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데요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보면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이 연구소 키피 켈트 교수가 연구한 결과도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실험한 결과보다 그 이상을 걷게 되면은 치매 걸릴 위험성이 50%가 감소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은 약 40%가 예방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하와이 대학교의 이자벨 에버퍼 박사는 많이 걸리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실험한 결과는 72세, 93세의 건강한 남성 어르신 252,55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걷는 거리는 하루에 1.6km 이상 걷는 사람과 하루에 3.2km를 걷는 사람을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3.2km 이상 걷는 사람이 치매 예방 효과가 크고 1.6km 이하로 걷는 사람은 1.8배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거다. 이렇게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과학 분야에서는 걷기 운동을 걷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럼 왜 걷는 것이 내의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걸을 때 인간은 하반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반신에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걷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근육에게 지령을 내려야 합니다. 비탈기로 올라오니까 숨이 좀 차네요. 걸을 때 뇌로 향하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건강할 때 뇌혈관에 피를 공급하는데 미세혈관 즉 모세혈관에까지 피를 잘 공급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걷는 것이다. 그래서 걷는 것은 혈액을 펌프질해서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혈액은 뇌에 필요한 산소 또 포도당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걷는 뇌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뇌 속의 세포가 그래서 건강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달래가 이제 다 지고 철죽 또 나머지 늦게 피는 진달래가 듬성듬성 꽃이 피어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산은 제가 건강을 회복했던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자, 또 계속 해볼까요? 자, 왜 만보를 그러면 하루에 만보를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조금 쉬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만보를 걷는 것이 좋은가?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00칼로리가 비축되는데요. 그래서 그 비축되는 나머지 에너지를 칼로리를 소비하는데 만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교의 고바야시 교수는 1번 하루에 8000보에서 만보를 걸어야 되는데 8000보 정도를 걸어도 종성지방은 그 2배가 내려간다. 그래서 최고 혈압은 10%가 내려간다는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것은 어떨까요? 달리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달리면 과도한 운동으로 해서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별로 좋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 집 정원 첫째 단계는 올라섰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정상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그러면 걷기 권장은 걷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은 심장 박동수가 지금 이렇게 차도록 120km 정도 이렇게 숨이 차면 안 되겠죠? 120km 정도로 하면 좋고 시속 1시간에 40km? 1시간에 40km? 그러면 자동차 속도를 얼마나 될까요? 1시간에 4km 정도 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가 빠르기로 걸으면 좋고 일주일에 3,4일 정도 걷는 것이 좋고 또 한 번 걸을 때는 쉬지 말고 30분 정도 이상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걷는 자세는 정면을 바라보고 10m 내지 15m 앞을 주시하면서 바른 자세로 걸으면 바른 자세가 내의 길들이 준다는 것이죠. 이제 자, 여기는 제2의 중간 지점 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걷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걸으면 뇌혈악순환이 잘 되고 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세포가 약 천억개 정도 되고 그 천억개의 한 개당 영양세포가 또 10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는 또 약 한 60조개에서 80조개의 망이 뇌누룬이라는 그런 망이 있는데 그걸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걷고 손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또 색을 입고 낭송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건강하게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선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브리템에서 17도 정도의 외환세포가 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느 학자들은 입술과 체로공중이 30도로 그 손도 바로 손을 움직이는 편집과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놨어야 몸을 잘 안되나 손을 서로 큰 움직임 운동을 합니다. 나를 이루는 건강한 상태에 의하여 나는 물론이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더욱 다르기 또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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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이렇게 힘든 운동도 있지만 웃음운동은 더욱 좋겠지요. 크게 1주년을 웃으면 얼마나 살고 다리를 줘요.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좋은 웃음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용한 산길인데요. 이런 데서 웃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상한 데서 목을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는 들립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왕봉의 왕봉입니다. 여기서는 길게 잘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좋은 학자들이 시도가 없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공과 건강의 기름길입니다. 여기서는 내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최고의 건강입니다. 여기서는 좋은 학자들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저희 정원 2단계 여쭙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합니다. 세상이 조용할 때 한 달 동안 자연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저는 걸으면 걸으면 내 운동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же와 연락처 찬리아